2020년 4월 10일 근데 한방이 안 죽죠? 그래 괜찮아 뒤에 중앙기명도 있으니 오뎀 그런 다음에 조금 남은 건 권총으로 막타를 치는 거야 얘는 75%명중이네 죽겠지? 설마 야이 이거 그래도 요원이야? 요거는 미사일로 이거 그래도 요원이야? 원초워드 못 맞추는거야? 76% 이거는 얘를 쏴야 돼 버스를 통과해서 쏴라 관통해서 나이스 샷 잘 쐈어 이놈은 두 놈이나 맞네? 이놈을 그렇지 아우 맞춰야지 아 근데 명준이 너무 조금이다 한 마디 남았어요 끝났어? 이거 그냥 면접이 한 마디 남아 자식들아 재장전 송신기 확보하면 되죠 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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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장전 재장전 또 올거야? 나올거야? 여기 죽은건 이걸로 끝인 모양입니다 조금만 더 받히면 되겠습니다 죽여버려 나이스 샷 아이가 안죽었네 미사일 한 마디 미사일 한 마디 미사일 한 마디 중앙기 병인거 같은데 어우 위에 떨어졌어요 경계 위쪽에는 경계입니다 조심해야되요 경계에 있는 애 먼저 잡죠 잠깐만 미사일 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스나이퍼로 잡히나요 위쪽이 어디 감히 위쪽에 올라왔어? 죽으려고 껍도 없이 오케이 더블텍 걸렸고 나이스 샷 4대 아 데미지 별로 안들어갔다 아야 이 놈 잡아야되는데 재생전 해야되면 어떡해 재생전 해야되면 어떡해 그리고 헤드샷 왼쪽을 먼저 잡고요 더블텍으로 1렙 남았거든요 한 방만 더 이건 맞겠지 아이씨 스나이퍼 꼼짝도 안하고 다 잡네 요거 남았는데 이건 뭐 여기 숨어서 들어가면 완전원패잖아요 오 지금 63 별로 명점이 좋지 않다 어 파스로켓으로 실드 날려주고 아샷 하 너무 잘 싸우는데 우리편 짱인데 너무 잘 싸우는데 너무 정의병이라 상대가 안되네 더블탭이 장난아니죠 자 대령진급 로켓 발사해서 하나 더 로켓사수 그리고 상병은 고급 임무병 전투 임무병 자 그리고 패닉 레벨 하나 감소시켰고 엑셀트 기밀정보 하나 얻었고요 기밀정보 하나 얻었고요 기밀정보 뭐 얻었나 발풀까 엑셀트 엑셀트 기지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5대 국가에 없고 아시아에 없다 큰 정본데 엑셀트 기지가 대상 동쪽에 있습니다 대상 동쪽에 있다 유럽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아메리카에 없습니다 4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나 미국 어디인지 모르겠어 아직 정보가 완전치가 않아요 여기나 위성 완성 사령관님 우리 위성 발사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발진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사합시다 위성 위성 발사 중국 중국 이제 하나 남았죠 오스트레일리아 거의 끝나간 것 같은데 자 주졸실 하나 남았고 나머지 위성 두 번째 위성은 12일 날 끝나고요 돈도 많다 이거 다 어떻게 쓰지 연구하는 건 다 개발됐나 스크랩트 슈트 3일 날 맞습니다 주졸실 연구 완료 공돌이들 공돌이들 공돌이들이 완성시켰구만 여기에다 발전기 하나 더 발전기 여기다가 또 발전기 됐어요 작업실 주졸실 工돌이 불착 도전기 여기 장 Both 공돌이들 레이저를 제한시 hospice 장 9등 장몰내자 치 aha 공돌내자 공돌내자 자 동전기 채 좋네요 유전자 연구실도 완료 유전자 연구실로 이동 제격병 우선은 저격병 두명은 있고 한명 부상당한 저격병 하나 저격병 하나 아 부상당해서 못하나요? 저격불 중화기 중화기 돌격지화 밑에 있는 애들 깊은 통찰력 고조차 2.5 조준 및 오해 치명 다 보너스 그리고 아드레날린 신경 교감 뇌는 없어 뇌는 아직 오픈이 안되네요 피부 모방 피부는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근섬유 요거 두개만 교감 신경이랑 통찰력 조금만 40원에 15 돌격병이 우리가 별로 없네요 여기 밑에 있는 돌격병을 보호 반응 동공 두번째 심장 수영수영 벌드수 로케 다음번째 도착 다음병사 중화기병 졸중 아드레랄린 멋있어 모방 피부까지 모방 피부까지 비싸다 모방 피부까지 74만 남았어요 돈 너무 많이 썼나 엑셀트 완료 기상하실로 이동 비밀작전 보냅시다 1병 저격병 보낼게요 2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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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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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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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병 4병 4병 5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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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병 5병 6병 7병 5병 5병 6병 이 시스템. 스포츠 스포츠는 검은색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오. 뭐 하니? 답답해! 자, 타워 디펜스 기지 방어죠 임무 시작 방어하는 겁니다 자, 바로 위쪽 배이고 그쪽에서 전선을 사수해야 합니다 엑스컴의 미래가 여러가지 달려있습니다 자, 알겠어요 이게 신병인가 보다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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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피 많아 아우 씨 두 마리 너무 많은데? 어떻게 잡느냐 이걸 어떻게 잡느냐 이걸 자 먼저 위농부터 패드샷 코어팬인데 설마 아이씨 더블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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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지금 어디에 오는데 제가 에 슬라이퍼 오오오 슬라이퍼 왼쪽 더블탭 있으니까 더블탭 짱이다 다 잡아 근데 크리스탈 리드가 있었는데 조심해야겠다 우선 수류탄 하나 던지면 안될까요? 여기 하나 있던 것 같은데 보이지 57 수류탄 던지자 직원이 수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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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잖아 이쪽에 하나 있던 것 같은데 미사일 혹시 로켓으로 아 맞았나보다 맞았나 안 맞았으면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 경계 경계 크리살리다 하나가 있었어요 거의 제거됐는데 본반도 있고 어 죽지 않았어 경계 빠르게 재장전 이쪽에 살짝 이동해주고 재장전 경계 재장전 경계 경계 완벽하지 다음부터 다 없어졌어 다음부터 다 없어졌어 버티면 되요 버티면 되요 경계 잡혀라 아 아 이 샷건은 안 맞지 샷건은 안 맞지 경계 병 맞춰라 아 이거 못 맞추나요 쓸모없는 것들 신병 왜 이렇게 빗나가 시시 제발 야 시시 너무한거 아닙니까? 여섯 발 피했어요 오우 오우씨 자식아 재장전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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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병력이 있대요 공중병력이 있대요 온다 원반 온다 여기 원반 원반 밑에도 여기 원반 반응사격 걸렸네 오우 스나이퍼 맞췄어 육댐 요기요기 미사일 한번 쓰면 되겠네 요기요기 요기 많이 모여있어 아 여기 하나 더 여기도 또 왔고 이쪽 라인에 한번 쏴볼까요? 로켓 많아 이씨 이쪽에 한번 쏴야겠다 미사일 헉 왜 이렇게 많지? 양이 는거 같은데? 일반 모드보다 많이 오네요 방어할때 로켓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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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데미지바 많이 입었어 하하하하 좋아좋아 아주좋구요 어... 그냥 경계해야되지않나요? 다 안보이는데? 안보여요 들어가야지 뭐 쏘지 네 경계 데미지를 좀 많이 입혔기 때문에 데미지를 좀 많이 입혔기 때문에 데미지를 좀 많이 입혔기 때문에 경계 한두방이면 오케 3댐 화력이 좀 아깝네 레이저총이면 죽었을텐데 레이저총이면 죽었을텐데 나차라 모나이지앗 사이버디스크 오우! 터지네 터지네 다쳤.. 다쳤.. 다쳤겠다 위에 있는 애 어 안죽었어요 어 안죽었어요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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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한번더 파쇠 로켓 왜 안쏘지냐 쏘면 안돼 그냥? 어 쏜다 여기 있을거거든 그렇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어 얘는 멀쩡하네 피가 스나이퍼 두명 빠빠 오 데미지 좋다 14뎀 샷빵 아이고 빛나갖고 아 나머지들은 진짜 못맞춘다 오 오 의심병 떨어져 죽었어요 precis 오 .... 오 오 오 오 오 오 안돼 끝! 신병들 다쳤다 연준이다 똑같거든요? 아! 이렇게 못 맞추냐? 답답하다 답답해 헤드샷 더블 탭! 어, 폭파까지 끝! 폭파가 되니까 데미지 못 닥쳐 끝! 남은 신병들 죽었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지원병이 없어가지고 어! 기술 구역 환기장치에서 뒤에서 오나요? 크리살리드 섹토이드 섹토이드 2 섹토이드 2 음... 표사일드 발견 하지 않았네? 경계 경계를 잡아야겠다 보이나요? 수류탄 수류탄 오는 건 잡아야지 경계 어 여기 또 있다 근접 전투 전문가 뜨지 않아? 피가 너무 많은데? 어 근접 전투 전문가 떴다 3피 남았어 잡아주세요 진병 파이팅 아씨 너무하네 너무 맞추는데 아 그리살리드 어 어 잡혔다 중독댐 8피 2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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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2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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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피